이 녀석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걸 성공! 축하합니다. 이야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이거 커피메이커로 바꿔달래요. 예? 물물교환 안돼요. 물물교환 안돼요. 이번에 좋은 거 갑니다. 여러분 집중해주세요.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 상품. 여러분들이 샤워가 끝난 후에 이 판에 올라가면 음이온으로 청정바람이 나와요. 힌트도 나와요. 우산. 우산? 정답! 정답! 자 이주영씨에요. 잃어버린 우산. 아닙니다. 아 잃어버린 우산 아니었어요. 두 번째 힌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힌트를 너무나 어렵습니다. 어렵나요? 네. 아 이게 뭐야? 이게 오늘 가사에 나오잖아요. 정답. 정답. 다시 한 번. 독도는 우리 땅. 나오세요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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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도 참 욕심되는 거예요.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우산이 왜 안 돼요? 이익선 씨. 우산국. 맞아요. 오산국 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어려웠어요. 어려웠어요. 이번에는 말이죠. 반자동 가요? 그래요. 반자동.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. 커피 좋아하시는 분? 그렇죠? hands up. 에스프레소. 에스프레소. 힌트 줄 스케어.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저 날이에요 저 날이에요 성인식 정답 정답 성인식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100번을 외쳤어요 정답부터 외치시라고 성년의 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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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규순 씨 흥분하지 마요 박지훈의 성인식 정답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 오늘도 기다렸어 기다렸어 요였는데 아쉽네요 아 정말 내 건데 에이 못났다 이주영 씨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 동그란 거 친구 청소기 친구 청소기요 아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 힌트 주세요 김미숙 씨 이문세 씨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정답 정답 잠깐만요 59년 왕십리 에이 우와 고마워요 오 수년 수년 사람은 모두 떠나고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아 깊어가는 가을밤만인 왕십니를 달래주네 달래주네 성공! 축하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요런 날씨에 역시 만두국에 약주 딱 한잔하면 막걸리. 힌트 주세요. 오 뭐야 또 김치야. 고명어. 오 맛있겠다. 카레. 김치. 너무 쉽지 않아요 이분들의 노래죠. 정답. 정답 또 가위에요. 야 가위 좋은데. 놀아줘. 가시를 올리면 안 되죠. 놀아줘 해 놀아줘 해. 정답. 제왕수 집합 나왔어요. 하나 둘 셋. 어머니와 고등어.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. 정답. 나오세요. 사실은. 나의 슈퍼맨. 지 무이게 지구. 나의 슈퍼맨. 그 작품에 주의해요. 오가경의 s자야. 위아래로 빨간 팬티야. 위아래로 빨간 팬티래. 스판한 100% 스판한 100%. 스판한 100% 스판한 100%. 스판한 100%.